드림렌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그랜 단과 대표원장 이관훈입니다 오늘은 드림렌즈를 착용하고 세척하고 보관하고 제거하는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총망라해서 드림렌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렌즈는 자는 동안에 각막을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소프트렌즈와 다르게 올바른 착용법과 관리하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은영이 많이 도와주실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뾰로롱 짠 드림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렌즈를 보관하는 렌즈 케이스 드림렌즈 렌즈를 제거할 때 쓰는 흡입봉 렌즈를 헹굴 때 쓰는 생리식염수 세척, 보존, 소독, 단백질 제거가 다 가능한 다목적 영액 렌즈를 세척할 때 쓰는 렌즈를 세척하는 세척 보존만 되면 보존의 단백질 제거제 신수감 준비물이 너무 많죠 다목적 영액 다목적 영액이라고 시중에 많이 팔거에요 다목적 영액은 보존과 소독, 세척, 단백질 제거까지 한꺼번에 돼서 따로 세척을 할 때 손으로 문지르지 않아도 되고 닦지 않기 때문에 렌즈에 손상이 덜 가는 그런 용액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한 2-3일 정도 지나면 단백질 제거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분비물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분비물이 적을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세척대로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존액 중에 세척이나 보존만 되는 거에요 단백질 제거제를 따로 첨가를 해야 되는 거고 렌즈를 보관할 때 90%는 보존액으로 채우고 두세 방울 정도는 단백질 제거제를 첨가를 하면 헹구기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용량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그냥 깎으면 되겠네요 문지를 때 렌즈의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톱을 짧게 깎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렌즈는 대부분 색깔이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잘 찾을 수 있게 이런 흰색 수건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착용 전에는 생리 식염수로 충분히 헹궈줘야 됩니다 착용 전에 인공 눈물을 한두 방울 아이의 눈에 점화를 합니다 깜빡깜빡 여기서 한 가지 팁은 감아볼까요? 눈은 뜬 상태에서 눈을 감으면 눈이 위로 가기 때문에 렌즈 착용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앞에 특정 사물을 반대편 눈으로 응시하게끔 하고 착용하게 되면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렌즈 위에 인공 눈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착용을 하게 되면 공기가 렌즈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렌즈에 인공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보시면 공기방울이 들어있는 거 막공이죠 렌즈와 각막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렌즈가 정중앙에 위치하지 못하고 난시가 유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 눈물을 넣고 렌즈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공기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인공 눈물을 두세 방울 충분히 좀 떨어뜨리고 나서 아이에게 한 열 번 정도는 깜빡거리게 하시면 대부분의 공기는 제거가 됩니다 드림렌즈를 낀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자꾸 쏠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중앙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난시를 유발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력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렌즈를 제거하고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고 있는 동안에 안구와 밀착되어 있는 렌즈 사이에 틈새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리하게 제거하다가 각막이나 결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를 깨우고 나서 제거하도록 합니다 인공눈물을 아이의 눈에 두세 방울 정도 전환하고 감고 뜨고를 10회 정도 반복하도록 합니다 이럴 때 또 팁이 하나가 있는데 깜빡거릴 때 약간 위쪽을 보고 깜빡이게 되면 렌즈 아래쪽과 눈꺼풀 태가 서로 밀어주면서 그 사이에 눈물을 유입시켜서 틈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제거가 가능할 수 있겠고요 렌즈를 제거할 때 흡입봉을 되게 렌즈의 정중앙에 대고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각막과 렌즈 사이에 음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안 빠지고요 각막이 오히려 들뜨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중앙 보다는 약간 아래를 눌러서 빼면 잘 빠지게 됩니다 렌즈를 제거했으면 이제 세척과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손바닥에 렌즈의 볼록한 면이 밑을 향하도록 올려놓고 렌즈의 클리너 용액은 두세방을 떨어뜨립니다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문질러줘서 렌즈 안쪽을 닦고 난 후에 한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서 렌즈 바깥쪽을 닦습니다 중간 세기의 수돗물로 렌즈에 묻은 세척제를 헹궈낸 후 렌즈를 렌즈 홀더에 끼워서 보존액이 담긴 렌즈 케이스에 넣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단백질 제거제를 보존액에 한두 방을 첨가합니다 단백질 제거제를 오늘 촬영에 협조해주신 이달인 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았지? 다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카메라 보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ní